자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변화가 조금씩 생기는 걸까요? 자 국내 사모 자산운용사들이 행동주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주주들에게 그리고 회사에게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시장에서도 행동주의 이런 투자자들의 입김이 세질 것인지 관심이 가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나 큰 시장에서 보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회사에 아니면 기업에 강한 요구를 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에게도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이런 행동을 좀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양이 좀 포착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성숙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외국 자본이 사실 우린 외환위기의 기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글로벌 사모펀드가 우리 기업을 못 살게 분다. 우리의 지금 자산을 가져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사실 주주들도 윈윈하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주주 행동 신호탄 예전부터는 계속 있어 왔지만 최근 사례는 트러스톤 자산 운용이 신호탄을 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언더웨어 전문회사인 BYC를 상대로 주주 소환을 보냈습니다. 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수립해라. 그리고 BYC처럼 예전에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부동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알짜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너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거를 좀 해라 이런 요구를 담은 주주 소환을 보냈고요. 또 지난 9일에는 VIP 자산 운용이 할라홀링스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할 건지 소각할 건지 이런 것도 명확한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수립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잠시 할라홀링스 주가를 봤는데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VIP 자산 운용이 아마 되게 연저점에 다시 새로 인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추정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또 차 파트너스랑 KB 자산 운용이 함께 모니터 제조업체인 토비스에 대해서 주주 명부 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 명부를 공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주에 개별 접촉을 해서 나중에 설득을 해서 우리 이거 요구하자 함께 이런 식으로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차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3월 주초 전까지 4개 이상 기업에 대해서 주주 행동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도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3월 자산 운용사 보니까 좀 약간 이름이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VIP 자산 운용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 두 분이 예전부터 같이 투자 행동주의를 해오신 분들이고 차 파트너스도 예전에 플랫폼 운용에서 맥커리 자산 운용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던 그 대표님이 지금 차 파트너스 창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주의가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KB 같은 경우에는 공모도 운용사도 있지만 예전에 SM 대상으로 SM이 사실 무배당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배당 정책을 한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행동주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행동주의적으로는 좀 잔뼈과 굵은 운용사들이 갑자기 올해 초부터 함께 이렇게 행동주의에 나서고 있다.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걸 지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행동주의 이런 자산 운용사들 행동주의 펀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 조금 회사에 뭔가 요구를 하고 좀 주주가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그런 행동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고 있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작년, 재작년부터 주식시장을 많이 참여하시고 들여다보시고 미국 시장도 보시고 하시니까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은 요구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 장에 비해서 국내 장이 워낙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라리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세이브 코스피, 코스피를 구해라 이런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물적 분할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물적 분할 계기로 한국 주식 시장에 필요한 그런 제도 개선 사안을 모아서 제도 개혁 청원문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향후 이를 청와대 국민청원회도 올리고 대선 후보에도 사실 직접 전달을 해서 이끌어내겠다. 사실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적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들이 사실 이런 동학개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이런 세이브 코스피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지난 4일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지금 1만 3천 명이 해당 홈페이지, 세이브 코스피 홈페이지를 방문을 했고 2,500여 명이 지금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자문위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홍춘욱 대표님이나 박세기 전무님, 되게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염승환 이사님들이 이렇게 또 홍보에 나서고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기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조차도 주식시장과 관련된 공약들을 내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느낌도 들고 있고 이러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워낙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도 워낙 압박이 있으니까 사실 뭐 정보공개 청구라도 하면 기업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사례가 사실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사실 먹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사실 되게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남궁 카카오 신임 대표가 주가가 15만 원으로 오를 때까지는 최저임금만 받겠다. 이렇게 밝히고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주주 환원 정책도 함께 좀 하겠다. 좀 이렇게 밝히면서 굉장히 또 동학 개미를 의식하는 이런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CJ E&M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전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사례가 있지만 이번에도 사실 이제 좀 애능이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사업의 주요 제작 기능을 따로 떼어내서 좀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물적 분할에 대한 그 이해도가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처럼 일어났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니까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이제 최근에 다시 공시를 내면서 CJ E&M 주가가 또 굉장히 올랐어요. 재검토하겠다는 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또 최근에 제가 또는 CJ 현장에서 보니까 물적 분할을 사실 예정돼 있던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나 이런 사례들도 보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우리 지금 현금 필요한데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물적 분할을 하면 거의 지금 난리 날 분위기다 보니까 굉장히 기업들이 고심이 많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움직임, 고민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도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그만큼 이제 주주들의 권리를 요구를 하니까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읽혀지고 있어서 세이브 코스피 지금 운동이 굉장히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저도 개인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이후로 작년, 재작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정보도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한 시장에 또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시장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뭔가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인식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효과들이 우리 시장을 얼마나 좀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좋은 이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